2019 제주 소아암재단 후원음악회가 제주 남원교회에 설렸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서귀포시 교회협의회 여성합창단과 소프라노 황우령, 제주 남원교회 남성중창단이 출연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나의 하나님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2009년에 설립된 제주 소아암재단은 소아암과 백혈병, 난치성 질병으로 투병하는 어린이들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전체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